오늘 눈에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소름 인사합시다. 예원 창립 37주년 전라도 사람들은 예원을 잘 몰랐다. 예원이라든 예원. 예원입니다. 예원. 애가 아니고 예원이에요. 예원 예원 창립 30주년을 감싸 합시다. 한 분도 인사합시다. 창립 주일이니까 영혼의 세포가 춤추는 예배가 됩시다. 예원의 세포가 춤추는 예배가 됩시다. 예원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원교회의 창립 37주년 기념하는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그 흠만한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의 1987년 10월 1일 목동에서 개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비전인 성교를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멕시코에서 우리 정세미 목사 중심으로 캠프팀들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렇게 캠프를 현장에서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실제적인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빌리포 3장 13절로 14절을 선포한 이 믿음의 고백을 저는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왔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걸어온 게 아니에요. 달려왔습니다. 저희 목회 여정이 이렇습니다. 37년을 하루같이 언약적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37나라 오천교 보고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일심 전심 지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시작하고 37년이 흘렸는데 37년 실감이 안 가요. 37년이 흘렀다니. 벌써 37년이 됐나. 한순간이었구나. 한순간 37년 한순간같이 느껴지요. 이번 주부 뒷면에 보면 여러분 개척할 때부터 쭉 진행왔던 역사가 여러분 주부에 실려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된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운 공동체만큼 마음밭이 이쁜 공동체가 없어요. 저는 지구상의 최고로 이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해외 집회를 제가 가서 강의를 할 때나 또 전국 집회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영적 상태 늘 자랑하는 게 이래요. 목사가 어디 가서 뭘 말하겠어요. 뭐 다 뻔한 소리 다 비슷한 말들 하는데 증거가 저 증거. 여러분이 저의 목회의 증인이거든. 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일로 물러가면 자랑할 때도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참 원리에서 딱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언약득 도전을 일심도 지속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의 말이나 어울리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일사불란하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체질을 닮아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만드시는가. 제가 평신도 때 그렇게 왔거든요. 무슨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미션. 주어진 현장. 주어진 직분. 올인했거든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흐름 속에 여러분이 예배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세포가 춤추는 느낌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들까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창립감사주일이라 디모델 전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디모델 전서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델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그렇게 복음을 증가했는데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현장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이렇게 떠나게 되죠. 떠나고 후에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공격을 했어요. 이단들, 이단들이 기독교 비싸다 한 게 이단이거든요.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거의 같은데 끝이 달라. 이단이라 그러는데 이단들이 공격을 했어요. 이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도자 바울도 없지.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막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존촌패 위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 아들 디모데를 그렇게 에베소에 파송을 했습니다. 네가 가서 교회를 바로 세워라. 그런데 그 당시에 소심하고 나이도 어린 이 디모데 이 에베소에 갔는데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어려운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내 이 몸이 성질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의 것을 통해서 형제된 우리 성도들. 서로 서로 형제 자매로서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 가족관계가 교회라고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한 가족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영적 한 가족이 교회라고요. 사도 바울은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관을 확실하게 심어줬어요. 교회관을 심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뭐예요?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으로 교회 타는 게 아니에요. 교회관이 있어요. 분명한 복음적 교회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교회한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일심저심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예원교회가 우리 예원공동체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성경적 교회관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를 세우는 증거의 길을 쬐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4절을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서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 집합체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을 교회라고 표현한 이유는 집을 교회라고 표현한 이유는 초대교회 이 당시에 교회들 대부분 가정집이었어요. 교회가 가정이었다고 가정집에서 시작되었어요. 마다락방도 마가의 집이에요. 집 집인데 그것도 다락이 올라가 다락에서 숨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미션움이 교회가 된 거예요. 미션움이 교회가 됐어요. 루디아의 집이 빌리뽀 교회가 됐고 브리즈가 부부의 집이 로마 교회가 됐고 야손의 집이 대산가 교회가 된 거예요. 집이 집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 여원교회도 출발이 우리 집이었어요. 집이 목동 아파트 305동 802호 거기에서 우리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강단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화장터를 거꾸로 딱 세워가지고 볼을 덮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때 시작할 때 집에서 교리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양 장로님 가정 지물용 장로 가정이 그렇게 그때 참여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참여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집에서 본문에 말하는 교회를 헬람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안 돼 불러내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란 말이 불러내었다는 뜻이에요. 본래 헬라 도시에서 시민들을 집의 장소로 불러낼 때 선 용어가 에클레시아에요. 모여라 모입시다. 이것이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부른받았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불러내어 저 모인 곳 에클레시아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 명적으로 그래서 장식의 3장에 불신 세상에서 죄와 사탄에 잡혀가지고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종로를 타던 우리들 그걸 구별해서 구별해서 불러냈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이 다 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장식의 3장에서 내 기본대로 내 감정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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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해서 불러내서 그리고 모인 곳이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교회라 모인 장소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당 바울이 교회를 말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살아계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는 영적 상황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 에베소 지역이 영적 상황과 직결되는 용어를 선거예요. 표현을 그래 한 것입니다. 왜냐 에베소 도시에는 그 당시에 세계를 대표하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그 에베소로 가보면 알아요. 그 당시에 제가 가보니까요 에베소 교회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느냐 돌 하나가요 돌 하나가 굴러 지금 떨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굴러 떨어졌는데 굴러굴러 떨어지는 그 돌들이 이 강당보다 거의 한 개가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사왔는지 이해가 안 돼. 오전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기종계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만한 돌들을 가지고 뭐 희양찬란한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에베소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 영향을 받죠. 여기요 세계적인 절갈세는 어떻게 되죠. 이 지역이 영향 다 받아요. 그렇죠.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었다. 영향 간접 직접으로 다 받는 문화가 바뀌어버린다는 게 그쪽으로다. 그래서 이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물이 이 아데미 신전이 그때 서있어가지고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무대가 사회관 에베소 교회 가장 팁이에요. 그러니 이 우상 신전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위축되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는 들었는데 이 꼴이 말이요. 우상 승리하는 우상질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신이니까 그 신하고 우리 신하고 비교가 안되잖아요. 위축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작게 모여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집이야. 저 어마어마 성전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영적으로 집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강조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신전이 아무리 크고 휴양찬란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헛것에 불가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요즘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이 우죽순처럼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만 보면 정말 기쁘지요. 이름만 보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 완전 반대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안상홍 정인회라고 했던 이 단체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저는 안상홍 정인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다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적극적 활동합니다. 이들은요. 이미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겁니다. 이 안상홍을 그래서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안상홍 이름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안하지 않습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안상홍의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지요?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나요. 안상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상홍을 말하는 안상홍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것이요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고 재림예수고 성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끝나야 된다. 아니야. 그 안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이요. 왜냐 남편이 안상홍이 죽었을 하나님이었으니까 부인도 하나님 부부가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 어머니는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부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단단체가 서울 수도권 해외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보세요. 지방향 가보세요. 도시의 대표적인 건물 입구에 하나님의 교회 엄청 비싸입니다. 그 현장 저 이천이다. 어디 저 경기도 가보세요. 도시 센터에 딱 하나님의 교회 지방맛 더 많아. 해외도 엄청 많아. 뭐라고 전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아세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알태기 없지. 설명 쫙 하죠. 삭발이 들지요. 국내외 쪽으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건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 이 안상우 정인의 전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해외활동이 활발합니다. 신천지도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가지고 잠시 활동이 중단됐다가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화하고 있느냐. 국내외 쪽으로 기존 교회 포습해가지고 신천지 예수교회라 간판을 바꾸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와 말씀 교류를 협작을 해가 체결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교회 이름을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교체를 합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만희예요. 성령이라니까 구원자 메시야라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수천개의 교회가 그렇게 돼있고 해외에도 엄청납니다. 국내에서도 700개 교회가 말씀 교류 협약 체결해가지고 간판을 바꾸고 달기 시작했어요. 일반 교회도 교회 안 되니까 뭐 간판 바꾸면 밥 먹여준다 하니까 신천지는 잘 되니까 정말 안타깝지요. 이 교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상세기 3장의 죄인에 불과한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정말 헛것입니다. 그 종착역은 뭐요? 영벌의 심판대예요. 영벌의 심판대예요.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를 믿는 그 존재감을 현장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지난 일본 집회대 강조했잖아요. 살리는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행복 파수꾼 이 되자 여러분이 삼집종의 삶을 살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기도로 아버지로 시작하세요. 하루를 그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 사건 전부다 기도 속에 전부 만남 사건 많잖아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남아의 단둘이 불 다 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은약을 붙잡은 기도로 입사 되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문제 갈등 위기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되어있어요.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을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고 위기는 기회로 바꾸는 응답이 오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삼응답의 삶입니다. 장기 37주를 맞이해서 예원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보좌의 망대가 서고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의 공동초 되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틉니다. 15절 보면 바울이 교회를 표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라는 말과 함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틈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틈이라 진리가 교회의 틈가 돼야 하고 기둥이 돼야 된다. 진리가 그렇다면 진리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리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막이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라니까요.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답이 나와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 해가지고 오늘 영화에 나오잖아요. 영화 오후 2시 하니까 다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철의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아버렸어요. 이제는 꼼짝 못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온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오는데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목숨 걸고 탈보 하는데 지금 자유를 찾아서 자유함 자유 자유 우리가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면 영육간의 자유한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참 자유한 삶을 살게 되어있어요. 누구 말 한마디에 문제 사건 하나에 지옥이 왔다 갔다 그런 거 없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찬복음의 진리를 믿고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면 이 맛을 누리게 되어있어요. 누리게 되어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입니다. 38자 운명에서 자유 모두 문제 사건에서 자유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아멘 뭔가 딱 잡혀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어두워요? 그 삶이 참 복잡해집니까? 특별히 특별히 놓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여기 보면 모든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거는 절대 놓지 말아야 돼. 모든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속아요. 모든 것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장막터가 되고 기둥이 되면 끝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탐났다 결론났다 어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깨닫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 불이 체질이 돼가야 주옵소서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할 것 하나님 말씀 깨닫는 못 깨닫게요. 수십 년 들어도 못 깨달아요. 답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요. 계속 갈등하지요. 말하니까 갖고 놀기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답이 안 나왔으니까 뭐 갖고 노는 거죠. 들어가는 대로 보는 대로 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산모직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각인 불이 체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응답의 플랫폼 빛의 망대 현장 소통의 안테나로 서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망대 세운 것을 삼세등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16절 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선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지셨느니라. 바울은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경건의 비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라고 하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잔향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 그리스도는요. 장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보험이에요. 두 번째 영어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말은요.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어로 어렵다 하시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은요. 죽기까지 낮아졌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천사들로부터 찬미와 높임을 받았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로는 망국에서 전파하시고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실행하는 2, 3, 7, 1, 5천조 복음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를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다 구원될 때까지 계속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백성을 자기 삶장의 온갖 저주 속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글쇄심을 굳게 깨닫고 믿어라. 그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성천을 말하지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세상적인 학박사를 할지라도 이 성령이 아니고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졸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못 깨달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예배 시간이 교회 가는 바깥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는요 이 사실을 사도벌과 같이 감격하면서 세상에 선포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 깨달았냐 알았냐의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너만 가지고 감격하지 말고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저 불쌍한 저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에게 전해라 하신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란 교회란 그리스도 성육신의 연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존재들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을 말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지 않으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참복음이 무엇인지 참 기도가 무엇인지 참 전도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기도 언약적 기도 그게 무엇인지 뭘 말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은요 다요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사실을 모르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답이 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남분들은 진짜 완전히 다 가진 거고 그걸 아직도 결론이 안 난 분들은 아직도 세상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할 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해결한 그리스도가 맞는지 믿게 하야 조사사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한 번 더 전도운동의 디데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불신용원 또 만나는 자 중에서 하나 만드 못해서 고생하는 그 용원들 그리고 새가족들 교회는 왔었는데 왔었는데 답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왔다 갔다 하는 장단기 결석자들 그들에게 여러분처럼 나처럼 한 번 더 복음을 듣고 답 내도록 아멘 강군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군하여 예수님 말씀입니다. 강군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의 원뜻이 뭐냐 남자들은요 도둑을 형사가 팔을 비틀어 경찰서 데려가듯이 팔을 비틀어가지고 내 자리 집에 앉아 놔라 그런 뜻이에요. 여사는요 원뜻이 그렇습니다. 용서하세요.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서 내 집에 앉아 놔라 그런 뜻이에요. 강군하여 라는 뜻이 그 뜻이지 강군하여 왜 오기 싫어 구금을 받은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쉽겠어요 아니 예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로 오겠어요 그래서 강군하여라도 앉아 놓으면 내가 앉아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나 한 주간 대결을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이안시가 이런 말을 썼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란 책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가족 출생 자체가 이미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그냥 한 가족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고 별나고 저기한데 한 가족이야 묶여버렸어요.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교회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 믿을게 됐는데 교회 나오게 된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상하고 별난 사람이 많아 도저히 꼴보기 싫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그런데 한 가족이야 하나야 하나 여러분이 참 공감할 거예요. 가족끼리요 다릅니다. 가족끼리 부부가 다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다릅니다. 내하고 내 핏줄 맞나 이거 내 배 속에 나온 자식이 맞나 이거 정말 그 정도로 행동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백인 백색 만인 만색이요. 팔뚝왕산에 다모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결코 원리스 될 수 없어요. 원리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요 진짜 반맛이야.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적 해석 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려 하지 말고 살리는 영적 해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거있는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여운 공동체가 이런 응답을 체험하면서 너 장막탈을 넓히나 4대 장막탈을 넓혀나가는 은약 성취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진리와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운교회 창립 37주년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배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사사 이단들이 난무한 이 때에 원색적 복음 오직 예수가 걸쳐있음을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날마다 진리와 기둥의 특화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지역과 민족 세계보금화에 쓰인 받는 보금의 맹문과 무대로 모든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그리도 하늘 하늘 오 하늘 Chevrolet 하늘 하늘 오 오 오 오 disappointed fourteen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